벌써 떨리는군 벌써 떨리는군 벌써 떨리는군 혹시 그 서여진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카메라 체크하고 오디오 그냥 용서히 체크하보라 야! 으악! 쓰읍 요것을 좀 이제 올려서 요렇게로 요러면은 썸네일이 완성이다 엎드려서 졸다가 깼어요 배고파서 그 충혈이 됐어 요거 쩌파구리 먼저 아유 배고파서 딱히 여러분이 보고싶어서 아 내가 젓가락 챙겨주지 말라니까 일회용품 싫어한다고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물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마셔? 마셔 그냥? 안되지 그건 이 새벽감성이 진짜 새벽감성이 솔직히 대답해봐 친구들 대답 한번 해봐 이게 새벽감성이 진짜 이게 이게 진짜 먹방 아니냐고 젓가락 이렇게 뜯어지면 진짜로 그때는 그날은 말을 하지 말자 손꾸라 왜 그러냐고요? 석원이에 대해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편의점 개꿀조합 해가지고 크림진짬뽕이랑 짜파구리 두개 섞어서 크림진짬뽕이랑 짜파구리 두개 섞어서 크림짐 짜파구리 이거 하려고 했는데 별로일거 같습니까? 혹시? 아유 아 별로야? 같이 섞어먹으려고 라면속 치즈까지 사왔는데 에휴 기분 상했어 전주비빔 전주비빔 되어양 이거야 이거 조합 딱이다 이거 쓱어양 쓱어양 쑈어양 쁘어양 쁌어양 쁘어양 먼지도 소시 쁠어양 쑤어양 쁠어양 와 치즈는 좀 섞어볼까요? 뭐야 당면도 들어있네? 묵뼈닭발 천천히 먹으라고요? 응 알겠어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중이라 제로 사이다 김밥을 정혜진 이천 원제로 사이다 먹을만해요 아 정혜진님 이천 원 고맙습니다 정혜진 대로만 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너무 뜨겁다 와 지질 뻔해 진짜 치즈 무뼈 닭발을 크림 진짬뽕과 함께 니엠 그리고 김밥 하나 이거 괜찮다 창정형 거 완전 양이 완전 창정인데? 새로운 단어 썬라이스야 만천우면 고맙습니다 벌써 떨리는군요 저건 어디서 나온 그거야 너가 너만 쓰는 거야? 아 펜트하우스 대사야? 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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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희승아 나 펜트하우스 얘기하는 거야 난 너가 펜트하우스를 당연히 안 볼 거라 생각하고 몰랐 그걸 대입을 못했다 알지 펜트하우스만 알지 벌써 떨리는군 요거를 짜파구리랑 섞으면 맛이 있을까? 새끼손가락 왜 그러냐고? 맞춰봐 벌써 떨리는군 아 요건 전자렌지 했거든요? 난 진짜 전자렌지 하려면 진짜 너무 싫어 너무 뜨거워 크진 맛있다 이거 후 벌써 떨리는군 벌써 떨리는군 크진 맛있다 벌써 떨리는군 치즈 닭겨비 볼른버그 지우 5천원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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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지우? 박지우? 그 박지우? 맞아 맞아? 와 야 진짜 추억이다 누구? 치즈 닭갈비는 못 숨기 이게 양념이 맛있네요 이게 엄청 창정이 형 거 괜찮다 이거 진짜로 맛있는데 저거는? 저거는? 그럼 다른 거 맛없다는 얘기야? 아 그건 아니오라 아 그건 아니오라 여러분 상압기만 드실 때 대피 먹어요? 난 싫더라 눅눅해져서 크진 이거 근데 남은지 좀 된 거잖아 설마 나 신메뉴 지금 리뷰? 나도 모르게? 승우승우승우승우 2천원 장역 성대모사 한 번만 2천원어치 장역 성대모사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진짬뽕이나 크림 진짬뽕이야? 차이? 크림! 음 빡큐 서여진 2천5백 워낙 맛있겠다 너무 물결평 물결평을 껴줘요 서여진 혹시? 혹시 그 서여진? 서여진 요즘에 제일 맛있었던 거요? 요 김밥 아까 먹었던 거 전주발비 그거 맛있었고 요거 맛있었고 요거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? 다성비가 괜찮은지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빨리 먹긴 했다 근데 우리 후식이 있잖아 여기 이거 맛있더라고 요거 먹어볼게요 어우 느끼해 에이씨 미니크림치즈볼 완성 근데 엄청 맵고 맵고 짠 거 먹고 먹어서 그런지 느끼한 것도 나쁘지만은 않네요 저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랑 이거 한 번 드실래요? 이렇게만 해라 남자들아 여행님 며칠 전 경희대에 왜 왔냐고요? 촬영하라 촬영하라 역전 할머니면서 경희대전 갔다 왔어요 어? 역할매 경희대전 가보셨어요? 근데 사장님 진짜 착하시더라 그 인상에서 선함이 느껴져 나처럼 그러니까 나랑 약간 동류해 어 그냥 딱 얼굴만 봐도 진짜 그 선함이 느껴지는 분 있죠 음... 너 뭐냐? 사람들이 진짜 내 진가를 모르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죄송해 죄송해 진짜 조금 죄송해 왜냐면은 지금... 시간이... 4시 4분이여라 새벽 새벽에 또 켜가지고 여러분들 좀 배고프게 만든 점은 그거는 내가 죄를... 그거지 죄를 물어야지 어... 뭐... 근데 여러분 새벽... 새벽... 새벽부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 너무 감동이야 마이찬님 2,500원 고맙고요 마이찬님 2,500원 2,000원 시리 불러서 3번 안에 대답하면 5,000원 내 시리? 내 시리? 내 시리? 시리야! 그게 돌았나 진짜 시리야! 뭐나 이 새끼들 감 잃었네? 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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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